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국성 박사TV입니다. 내일 7일 저녁 6시 30분은 123개의 민간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아동, 유아, 사회복지학의 대가인 고선옥 박사가 출연하여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전남전북에서 주최하고 한국강사총연합회가 후원하는 2021년 제2회 전국꿈기문화예술대중음악경연회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합니다. 그리고 고재환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전남본부 이사님의 깜짝 출연으로 재미있는 방송으로 예측자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조국성 박사TV였습니다. 뉴스포털 조국성 기자였습니다. 여러분 내일 6시 30분에 조국성 박사TV 꼭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 조국성 박사TV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